네 가수죠 영탁씨가 부릅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그래 잠깐 볼렸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 아 자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활동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는 건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없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죽은 연신들 난 지금 강남에 식교연 클럽이 오신 거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물을 심해 보고 옷도 보아도 다파도 너야 오 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은 믿었었는데 발끝을 지켰네 그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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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소리질러 소리질러 항상 박수 한번 부세요 고는 남자 실파해 술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난 그냥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떠 있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니 옆에 이 남장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열심히 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Oh my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날 꿈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라냐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